빅스티비 지금부터 빅스티비 새해 인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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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RV! 빅스티비! 네, 저희 지금 드림팀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1등 했어요. 일단 새해 인사부터 하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새해가 됐습니다. 저희 빅스 새해가 돼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왔는데요. 올해의 각오가 뭐예요, 켄씨? 다칠 준비가 저는 못했습니다. 1등! 1등하고 저희 팬여러분들 더 많이 생겨서 저희 팬여러분들과 더 좋은 시간 갖고 싶어요. 막내, 막내도 막내. 자, 막내. 알찬 10대 보내기. 오, 10대구나. 저는 1위도 1위지만 팬분들께 치킨도 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빅스 멤버들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게 저희의 새해 목표입니다. 저의 새해 목표. 아, 왜냐면 치킨 사는 거가 우리 1등 하면 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 한 거야? 네. 치킨도 쏘고 우리 빅스 멤버들끼리 똘똘 뭉치고 저희 빅스 멤버들 12시에 다 같이 모여서 이거 했어요. 우리 RVV. 팬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팬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희 빅스도 따뜻하게 입어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목 상태 잘 보존하자고요. 알죠? 며칠 안 남았고. 팬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 안 남았다고. 너무 좋아.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곧 무대에서 봐요. 지금까지. 리얼 V. 빅스TV. 다시, 다시. 틀렸어 틀렸어. 리얼 V. 빅스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응원소리 때문에 저희가 원래 체육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축구 굉장히 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레깅스에선 것도 보시고 아주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요. 아, 들려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어?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대요. 어. 전부 다 더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래요. 기다려. 벌써 컴백이 다가왔는데요. 좋아해요. 이제 앞으로 저희 발전한 모습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아. 할래요? 아. 제가 할 말이 있죠? 저 트위터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넌 한 이 돌이라서. 또 피어난 이 돌이라서. 흥년이 흥해서. 네 상을 다 보잘. 마음고생하셨지만 우릴 먹어라! 여러분들께 치킨을 사드리고 싶어요. 알죠? 약속한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대1 치킨 사드리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이 6분의 1을 채웠어요. 이정도면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이제 멀었으면 빠지면 돼요. 치웬나 씨 와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무튼 많이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처리질러!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희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완전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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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요. 네. 좀만 기다리래요. 네. 안 아플 때니까 다 같이 아프지 마요. 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세요. 저희 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알겠죠? 네. 집에 가는 길도 조심히 다치지 않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겠죠? 네. 지금까지 VRV VRX PIX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지금까지 VRV VRX PIX 였습니다. 늦었습니다. epidemic 비난 지 랩이는 수리 무친 노래 레하 가서 imaginar 밖enario 켜기 감사합니다.